그리고 여기입니다. 현재 장미 해봤어요? 봤죠. 여러분들이 더 아름다웠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장미와 함께 해주는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럼요. 우리잖아요. 함께 하기로 했잖아요. 천달강, 이거 하고 줬거든요. 맞습니다 왜? 이렇게 내리는 합의가기 위해서 맞습니다 오늘 엄청 몸을 많이 쓰시네요? 좀 해달라는 거지, 나도 부탁하셨습니다 에어컨 드려드리면 진짜 여기가 남그니까요 어디가 어마어마하게 큰 걸로 알고 있느냐 뭐한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메일에 정보고 자는 공부할 수 있을까요? 잔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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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잔